... 야 너 다 뭐 다 있어? 응. 돈이랑 넣었어? 응. 아빠들은 여기 하면 좋을 거지? 그럼. 우리 넣어 볼게. 다시 다시 뒤지어 입었잖아. 아니. 봐봐 봐 다시 봐봐. 왜 이렇게 있어? 아니, 봐봐. 이렇게. 이쪽이랑. 왜? 이러봐. 너 뒤에 봐봐. 이게 맞다고? 바꾸도 맞겠지. 정말? 응. 봐봐. 얘는 눈썹이 하얗게 해. 하얗거든? 그게 왜 하얗게 못 당당해지는 거지? 날 세고 자야 되는데. 자서. 잠자서. 어? 너 저 왜 그래? 어제 잤어? 하얗게 됐어. 눈썹이 완전 하얗게 돼서. 뭐가, 뭐가, 봐봐. 봐봐, 봐봐. 너 거울 봤어, 거울? 거울... 이거 거울, 눈썹 하얗게 된 거 거울 봤어? 어제 보였어. 봐봐. 야, 그러고 어떡해. 하얗지? 왜? 너 뭐 밤에 자서 그래. 왜요? 원래 정월돼버리는 날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그랬거든. 저 이거... 세수. 왜요? 세수해서 지워질까? 제발 지워주세요. 아빠한테 물어보자. 왜, 왜, 왜? 지워줘? 지워줘? 어떻게 해? 뭐? 왜? 눈썹 파래졌잖아. 아빠. 응? 세수, 세수 잘 안 돼. 안 지워줘요. 안 지워줘요? 안 지워줘요? 응, 안 지워줘요. 언제까지? 근데 잘 자더라, 어쩐지. 형 세수하고 나오면 계속 내가 아무도 의심하니까 형이 한번 썩 발라줘. 뭐야? 지워졌네. 그래? 어, 그래? 어유, 어떻게 어딨지? 봐봐. 눈썹 봐봐. 야,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? 야... 또 안 져졌어? 안 지워졌네 잠깐만 나지 이게? 지워도 생기나 보다 생기나 보다 어떡해 또 진짜 지금 어떡해 계속 나자고 다시 지워 겨울 돼버리면 진짜 이렇게 돼? 우리 잠을 괜히 잤나 보네 어떡하지? 바빠요 어떻게 지워져?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? 지워질 거야 다시 세수해봐 이제 다시 가서 세수해봐 저 세수하고 세수하고 다시 삼촌한테 다시 보여줘 어 후야 세수하고 다시 삼촌한테 보여줘 됐어요? 어?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여기 끝을 좀 지워야 되는데 아직도 하얘 봐봐 이거 진짜 이상하네 자꾸만 해도 이상하네 어떡하냐 좀 전에 빡빡 닦았어? 네 계속 닦고 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빡빡 닦아야지 안 나지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 등어야지 그러는 거니까 나 질걸? 또 그랬어? 응 이리 내가 어떡하나 응 응 응? 괜찮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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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그리고 내가 그것도 날렸잖아 날렸지 그치? 그래도 안 됐잖아 나와봐 세면대에서 기도 한다고 해 나와봐 기도해 했어? 오케이 다시 닦아보자 우리 애기 글씨가 오른손으로 쓸까요? 응 밥 먹을 때도 저 점잖게 먹을 거예요? 조용하게? 이쁘게? 안 올리고? 진짜? 거짓말하면 또 하얀색 또 생겨 알았어? 응 알았지? 됐다 균이랑 놀아 균이랑 놀아 호오빠 전기 목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줄어놔? 뭐지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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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... 근데 이거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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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. 쿠쿠쿠쿠. 희사보다. 아야. 희사보다. 아야. 다 있어요. 어, 이거 예쁘지. 이거 꼭꼭. 아, 이쁘신 거.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너 넘어지지 이렇게 하라고. 이렇게 됐어. 그랬어? 고마워. 뭐? 어? 고맙다고? 뭐야? 내가 직접 왜 이뤘어? 근데 또 우선 하얘졌는데 또 우선 하얘졌어? 아빠! 왜? 나 진짜 너무 싫어, 너와 대우가 너무 싫다고 왜? 막 눈도 하얘지고 그러잖아 아니, 삼촌도 어렸을 때 정해대보는 되게 싫어했었어 그만, 막 나하고